나는 주만로 피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죽게 오직 우리 죽게 오직 우리 죽게 우리 같이 할까요? 오직 우리 죽게 오직 우리 죽게 오직 우리 죽게 난 사랑하니 오직 우리 죽게 오직 우리 죽게 오직 오직 우리 죽게 오직 오직 우리 죽게 오직 우리 죽게 오직 지금 배터리 없어가지고 날이 없는게 뭐야? 배터리? 지금 아 배터리 없다고? 네네네 아 그래? 조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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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름은 최준섭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최준섭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는 조세프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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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저는 한국에 작년에 이사했어요. 그때부터 좀 힘든 일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돈 좀 부족하게 되었고 외로웠고 지금도 힘든 일도 아직 있어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진짜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A lot of people are probably curious as to why I chose Korea to spread the gospel. But one thing is as Christians we're all supposed to spread the gospel. So I believe it wasn't me who decided to come and spread the gospel in Korea. But God chose Korea specifically for me. 아 찬양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신가요? 네.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신가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성부가를 유창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걸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 부르시고 국권에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격이었어요 정말 다위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저분처럼 하고 싶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저런 모습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저 친구 볼 때마다 행복해요 보금 it's the good news and because it's good news it's something I want to tell everybody I want people to know the good news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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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